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선 투표를 생략해버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해버린 민주당은 그만큼 자신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있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비리 의혹은 앞으로 얼마든지 진압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렇게 저들이 아마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아웃성을 치더라도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은 뭉개버릴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민주당 측이 갖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일이라는 것이 늘 돌발 변수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여건 일각에서는 그 양반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겠나 그런 의문을 강하게 가진 사람들이 제법 있다고 합니다. 10월 11일자 중앙일보에는 신용호 정치에디터가 툭 던지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글 가운데 주목할 만한 몇 대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용호 정치에디터의 주장입니다. 잠시 뜸했던 이름이 다시 나왔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말입니다. 그는 지난 10월 4일 날 정세현 이종석 전 통일부당관과 함께한 유튜브 방송에서 오늘이 이사장으로 마지막 공식 행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재사가 10월 10일 날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됐는데 그 며칠 전 그가 전격 프리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유시민 역할론이 왜 나오는 것일까요? 이재명 캠프에서 나온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지지 기대이면 여건의 위기감이 어른거립니다. 총력전에 나서야 된다는 절박감이기도 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정치를 안 한다는 사람이라도 불러내서 힘을 보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의혹에 대해 정면 돌파 중이지만 당 내부에는 다른 기류가 적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터지면 끝장이라는 우려가 상당합니다. 여건 일각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과거 친문들 사이에서 대선후보로 그런데 온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신용호 정치에디테 주장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대목 가운데서도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의혹에 대해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의 다른 기류가 적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터지면 끝장이라는 우려가 상당합니다. 이 내용은 이런 정치판을 잘 읽는 또 정치현장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침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용호 정치에디테의 지적대로라면 여당 일각에서는 무슨 일이 우리에게 터질지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이 상당 수준까지 고조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하기에 사람이면 인간이면 자신들이 범한 일이 있는데 불안감이 왜 없겠습니까 양심이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저 사건이 크게 터져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걱정하는 신중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쪽은 밀어붙여서 다 그냥 압도해버리고 은폐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다른 쪽이 또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국민들 가운데 아주 소수 중에 소수일 겁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부하들이 할 수 있는 부하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몇 천억 정도의 그런 특혜가 소수의 민간업자들에게 제공되는데 그런 종류의 그런 개발 계획에 관련된 설계를 부하들이 결정한다. 그건 누가 믿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르세로 밀어붙이는 여당이 여당 지지자들의 용감함에 입이 저는 딱 벌어지게 됩니다. 정말 간독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국민들 그냥 가재 개 붕어 소 말 이렇게 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그냥 밀어붙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10월 10일 날 검사 출신인 김진태 전 의원이 일명 이재명 게이트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을 국고 손실죄로 구속하고 약탈이익 약 1조 원을 몰수하라. 구속된 유동규가 이재명 후보의 첫 건인지 논란이 많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대장동 실무총재김자가 성남시장의 첫 건이 아니라면 누가 첫 건이겠습니까. 첫 건이 아니면 한몸입니다. 첫 건이 아니면 한몸입니다. 다시 김진태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대장동 비리사건은 1조 원대 개발익을 유령회사 화천대유 천화동인에 빼돌린 당군 이래로 최대의 비리사건입니다. 이재명이 유동규와 경쟁공동차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재명이 주범입니다. 이재명이 주범입니다. 이재명이 주범입니다. 이게 김진태 전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재명 스스로 한 말이고 본인이 최대의 치적이라고 자랑했었습니다. 이 돈은 성남시민의 피눈물이자 국민으로부터 약탈한 돈입니다. 배임도 배임이지만 특가법상 국고 손실죄로 처벌해야 될 죄입니다. 무기징역이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이재명을 즉각 부속 수사해야 된다. 이재명을 즉각 부속 수사해야 된다. 이게 검사 출신의 김진태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원세훈 국정원장 박근혜 대통령도 이 죄목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유력한 여당 후보라고 해서 법에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약탈한 1조 원은 당연히 몰수해야 됩니다. 범죄수익규제법에 의해서 국고 손실 배임제로 인한 이익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도 사회질서를 위반하고 현저히 불공정한 행정명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법 103조와 104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추구를 위한 대장동 인허가 개발계획 자체가 원천 무효로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공정이고 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신 격한 성명서는 검사 출신의 김진태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구속된 유동규는 척근이 아니라 한모입니다. 배임제는 물론이고 굳고 손실죄가 적용돼야 된다. 적각 이재명을 구속수사에 대할 사안이다. 김진태 전 의원의 주장 가운데서 털린 주장이 무엇인가를 다시 되묻게 됩니다. 그만큼 사안의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그런 성명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식 추대되었기 때문에 아주 거센 국민적 저항과 반말과 분노가 분출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모든 것을 덮으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 눈에는 구속수사 대상이 마땅히 돼야 될 인물이 바로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된 셈입니다. 현재 상황과 추세라면 일단 여당 후보가 되면 당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기막힌 현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 캠페인은 어떻게 작전을 할 것인가 유튜브 채널 von의 김미영 원장은 짧고 단호하게 민주당 측이 앞으로 취하게 될 그런 소위 정치 공작 선거 공작을 이렇게 잘 맥을 잡아서 짚어줍니다. 김미영 원장의 주장입니다. 전국이 같은 투표지를 사용합니다. 대선에서는 심지어 비례 투표지도 없습니다. 대통령 부정선거는 총선에 비해서 식은 죽 먹기입니다. 대선에는 총선에 비해서 부정선거 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첫째 야당의 약체 후보를 상대 후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론조작이라든지 또한 역선택을 통해서 약체 후보를 일단 만드는 겁니다. 둘째 여론조사로 박빙 구도라고 국민을 쇠뇌시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앞으로 조작될 선거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뇌공작을 진행할 것입니다. 셋째 코로나를 핑계로 우편투표 비대면 투표를 강화할 것입니다. 윤호중은 뻔뻔스럽게 제외 우편투표 입법을 제시해가지고 지금 강행할 그런 태세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외투표는 가장 조작이 많았던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넷째입니다. 압도적 지지 지역에서 표를 더 얹습니다. 표를 더 투입하는 겁니다. 티가 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전자개표기를 비상대기시켜 놓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은 미쇄조정. 큰 부분은 전산조작과 위조표를 만들어서 투입하고 또 미쇄조정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합니다. 이왕 버린 몸 전략입니다. 언론의 타락이 극에 달했는데 부정선거를 왜 안 하겠습니까? 언론이 입을 다물고 있는데 왜 부정선거를 안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김미영 원장의 주장입니다. 이런 뻔한 수가 국민의힘의 당권을 장악한 자들에게는 왜 보이지 않는 것일까? 이런 뻔한 수가 부정선거에 입도 뻥긋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유력 후보들에게는 왜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구도하에서 용을 써도 야당 후보가 승리하기는 힘듭니다. 황교안을 간단하게 탈락시킨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냥 조작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이런 아주 단순한 것, 간단 명료한 그런 진실을 직면하고 그것을 힘껏 해결해서 향후 3구 대선이 공정하게 치루져야 된다. 이런 사람을 국민의힘에서 보기가 힘드니까 이미 선거판은 결정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는 난, 국민들이 반발하지 않는 난, 국민들이 소위 걸기하지 않는 난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